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너 딴 일 하지 말고 미국 가서 사회과학 공부를 좀 하고 오이라. 이렇게 김종인 씨가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준석 씨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와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네요. 김종인 전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날 이준석과 식사하면서 미국 가서 사회과학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한 모양입니다.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많은 부분들이 좀 조용해졌겠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던 5월 10일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학부를 공학을 했으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 미국 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과학은 또 돈을 주는 데가 많지 않고.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돈을 좀 받고 가려면 학부 성적이 좀 좋아야겠죠. 이준석의 학부 성적도 별로 안 좋을 걸로 봅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이 학점을 좀 잘 주는 학교론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조언을 했네. 이 어른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물론 본인이 또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13년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비슷한 조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하는 그런 재미를 맛봤는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인으로서 A라는 경력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꼭 같은 사람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계속 변화되는 거죠. 이준석 씨가 국힘당에 석연치하는 방법으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런 용기를 갖고 진로를 틀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재미를 들였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손에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죠. 그게 겁난 겁니다. 사람은 꼭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씨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라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조언을 한 거죠. 사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씨가 뭘 하겠습니까? 권력의 단맛을 봤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겠습니까?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참 곤란하게 된 거죠. 나이 30대 말에 웬만한 걸 다 맛보고 그래 모든 걸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세상살이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 횡재를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누려버리게 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고 긴 인생에서 엄청난 화가 되는 거죠. 김종인 씨도 다 아는 모양이네요. 7월 18일 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나라면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되지 않는다. 조언하기는 쉽죠. 다 아는 모양이네요. 이준석이가 뭘 했는지 본인이 곤란하게 된 거죠. 결국 첫 때부터 다행이 되고. legacy questão은 한글자막 by 한효주